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? 자 이번 수업은 어... 좀... 음... 속된 말로 각 잡고 만든 수업은 아니에요. 좀 편한 마음으로 제가 만든 수업이고요.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제 옆에서 제가 코딩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코딩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어... 개발자... 사실 저죠. 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 우선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근대적인 웹브라우저들은 뭐랄까요 그... 어... 콘솔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. 좀 더 포괄적으로는 개발자 도구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바로 그 개발자 도구의 콘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자 개발자 도구를 한번 켜볼게요. 저는 크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. 자 도구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라는 것을 선택해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 자 여기에 여러 탭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콘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 이 콘솔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실행을 시켜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. 만약에 제가 여기서 alert1이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alert1이라고 하는 명령을 웹브라우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.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엔터 쳐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때요? 경고창이 뜨면서 1이 나온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제가 실시간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콘솔에서는 이 콘솔에서는 독특한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콘솔로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콘솔로그 하고서 egoing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입력한 egoing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 콘솔 창에서 실행이 됩니다. 그쵸? 자 그리고 1 더하기 2라고 하면 1 더하기 2의 결과인 3을 이 콘솔 창에서 출력해 주는 명령이 바로 콘솔로그라는 명령이에요. 자 일단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인데요. 자 이 코드를 제가 쭉 카피해서 여기에 콘솔로그 콘솔 창에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방금 제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로 이 콘솔 창에서 실행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엔터 한번 쳐볼게요.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콘솔 창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출력된 내용들은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콘솔로그하고 뭐를 출력한다? 콘솔로그하고 워드 카운트를 출력한다. 콘솔로그하고 서툰 영어의 시대를 출력한다. 이런 식으로 콘솔로그라고 하는 이 API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저는 수업을 짧게 짧게 끊도록 할게요. 자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.